이 데이트 유행될 것 같은데. 공기청정이라고 하네요. 되게 뿌듯하다. 그렇지? 사실 사실 만들 때는 만들 때 조금 힘들었다? 그런데 하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다. 동작되는 거 마지막 딱 볼 때가. 뭔가 있네. 뭔가 발명의 희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. 안 될까 봐 걱정했는데 돼서 다행이야. 오빠 너무 잘했다. 가자. 타임 때 뽀뽀를 해야 된다고. 운전 중이시잖아요. 운전 중에 어떻게 뽀뽀를 합니까? 운전 중이시잖아요. 출발하기 전에. 아 네네. 잠깐만. 우리 이제 한 번 될까요? 사랑을 나눠요. 진짜? 사실 이런 만들기는 나 혼자 하거나 아니면 과 동기들이랑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. 그런데 이걸 여자친구랑 하는 거는 되게 특이한 경험이지. 진짜? 내가 관심사인 게 오빠가 전공인 게 참 좋아. 관심사인 게 전공인 게 참 좋아. 이거 약간 느낌이 디스패치 느낌인데? 그러니까. 그러네. 디스패치 각이다. 저거 기사에서 많이 봤어요. 다 가게. 뽁샤. 빠이빠이. 안녕. 가서 오빠 집에 가면 전화해? 갔다가 집에 오면? 오빠네 집에 가면 전화해? 아 오케이. 뽀렸어. 뽀렸어. 울집에서 잘 가고. 알겠죠? 알겠어. 우리 1주일 생겨. 왜 이렇게 느리게 걷냐고요? 왜 이렇게 느리게 걷냐고요? 답답하네. 답답할 수 있어요. 계단 5개밖에 없잖아요, 지금. 아유, 아쉬우니까. 저 때가 얼마나 헤어지기가 싫겠어요, 저게. 얼마나 싫어요. 저 아쉬움. 안녕. 바이빠이. 돌아가. 바이빠이. 안녕. 어, 발 운동. 끝까지 물끄러미. 바이빠이. 계속 이러고 있어. 바툼 햇살이 우릴 비추면 그대에게 입 맞추고 봐 사랑한다고 내게.